우리 이삼진 가수는 또 제가 좋아하는 제 후배 가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노래를 또 특히나 전국 방방곡곡에 제 노래를 많이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제일 사랑하는 동생이기도 하고 라이브 7080 라이브하우스의 사장님이기도 하죠.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김상빈이가 한동안 오랫동안 뜸했습니다. 뜸하다가 한동안이라는 노래를 내어가지고 여러분들 곁으로 가고 있는데 한동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동안 연기도 하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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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